ㄷㄷㄷㄷㄷㄷㄷㅷ 아니.. 몇 번째야 이거 너무 높게 뛰었다 오우씨 넘어갈 뻔했네 좀 가자, 어? 오케이 세트 한번 해봐야지 세트가 없네 멀리서 아니지 가까이서 이 정도 됐다 이거 아닌데? 자꾸 까먹냐? 이 부분은 진짜 제대로 할게요 가줄래? 음 아 에반데 둘이 데이트하고 있네 뿌숭, 빠숭 안 보이냐 나의 트위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여기 죽겠는데 어이구 어디까지 가는거냐 어이구 왜 타는거냐 뭐야 나와?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겼다 얹어봐 도둑 잡아 아 짜증나네 얹어봐